큰일 났어요. 아침까지만 해도 열리던 보고서 파일이 오류가 난 것 같아요. 장학사님 오실 시간 얼마 안 남았죠? 배고패놓은 게 집에 있어요. 제가 바로 연락해볼게요. 똑똑, 혹시 지금 하숙집에 아무도 안 계시나요?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숙집에 중요한 USB를 놓고 와서요. 저는 오늘 수업이라 학교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의 일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게 매너 아닌가요? 아, 죄송합니다. 본의 아니게 상황이 좀 급박하게 되어버려서. 철수님, 걱정 마세요. 제가 철수님 USB를 빠르고 안전하게 모셔다드리겠습니다. 하필이면 설훈 씨. 좋았어. 철수님의 은혜를 갚을 시간이다. 어떡해요. 장학사님 곧 오실 시간인데. 제가 다시 연락 한 번 해볼게요. 잠시만요. 여기 USB, 이거 맞죠?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 완료했습니다. 고마워요. 집에서 와요. 뭐야? 이게 다야?